이제 관심은 모레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취소는 물가와 아파트값, 여기에 오늘 나온 가계빚까지 금리 인상의 명분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윤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금리 인상 압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은데 시점도 빨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나온 가계빚과 2%대 물가 상승률, 고공행 지나는 집값을 고려했을 때 이번 달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여러 차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고, 8월 금통위 회의부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 해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폭에 따라서 가계 신용의 증가 속도가 완화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잡히지 않은 만큼 이번 달은 건너뛰고 이후에 금리를 올릴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의 부담이 커질까요? 대표적으로 생계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인데요.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약 84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문제인데요. 한 신용평가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가 130만 6천 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정상화는 경기 회복세를 전제로 하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별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궁금한데 담보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돼야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국토연구원이 6천6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면 집값이 떨어질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응답자 3명 중 1명은 3에서 4%대였고 4에서 5%로 본 응답자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주택가격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응답한 사람은 11.6%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주단대 금리가 2% 후반에서 3% 초반이니까 지금보다 소폭이라도 오르면 부담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전기자 잘 들었습니다.